안녕하세요. 라비쌤이에요. 오늘 소개해드릴 홈트는 복부운동이에요. 평소 복부운동을 할 때 목이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목통증 없는 6가지 동작들로 준비했어요. 첫 번째 동작이에요.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고 무릎을 세운 상태로 앉아 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상체를 뒤로 눕혀주세요. 모든 동작은 10회씩 3세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 번째 동작이에요. 앞에 동작과 같이 상체를 높은 상태에서 한 손씩 번갈아 가며 만세해줍니다. 상체 높이는 고정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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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동작이에요. 같은 자세에서 두 손을 동시에 만세해줍니다. 똑같이 상체 높이를 고정해주세요. 똑같이 상체 높이를 고정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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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의 동작과 같이 상체 높이를 최대한 고정시켜주세요. 오늘도 홈트 끝까지 따라해주셔서 감사해요. 다음에도 유익한 홈트 영상과 함께 만나요.